또 다른 무리어미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어미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조트루트 행성으로 가라. 자취량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악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무리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영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아카,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군단은 자취령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상호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과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테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뭘 좀 알아냈어? 월란 대령이 지금 자취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오.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취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우모자 1, 2후로 철이 좀 들었군. 저그만 저그만 줄 아는 건 아니오. 좋아. 그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있소. 이 함선은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오.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소. 그래도 물자는 보급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투시가 침투를 자청했습니다.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하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 폴성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건.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까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방금 그건 무슨 소리지? 진단한 병원의 칠을 작동해! 다리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돌아서 간다. 자취쟁이 용맹한 병사들이요. 이 함수는 지금 칼날 나왕의 공격을 받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10's skip 도움말! 제리건! 놈들이 주운 차단들을 봉쇄해서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군단이여! 이걸 절여하는 동안 널 지켜다오!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개혈,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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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군단이 정말 물이兵통을 당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팅! 도움말! 전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리건, 온호입니다. 근처 보안구역에 함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리건, 주변의 경비병들이 무척 만성. 이곳에 바이로카즈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소. 우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카를 버린다! 모두 틀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곳과 피해자로 들어갑니다. 게리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두 명을 당홍할 수 있습니다. 게리건,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멈추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깃돌리 내려올 준비가 돼있지. 짐 슬레이노와 함께 빠버려라. 게리건, 함교적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르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소. 발사해! 이 멍청이들아! 이 될때로 드려야 해! 어디로 가죠? 함선 연맹이 통배로 날아갔어요. fifa-161에 지하위가 Saints-1에 도전이 무았는gen에 나가야한다. 아무리 도전이 무았는강까지 찾아준다. 연경을 취해 그 후에... 그래서 이 자기가 무았분을 취해 왔으니까요. 목숨의 사랑을 받고 재밌는 중에도 불구하고 싶으니까요. 우리도 하실 수 있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릴 지어버린 저이 마런놈들아! 오너스, 명단을 손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승호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괴물참놈들이는... 자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 짐, 거의 다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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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안돼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놈 피닉스는 당신이 역사한 수백만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사랑의 집 그것만은 잊지마 우린 끝났어 아 지엘 야왕님, 왜 저에게, 그리고 군단 전체의 마음을 닫으셨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말이 없나 할 말이 없어 짐은 괜찮소? 지금 치료실에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발레리안 내가 곧 고랄로 떠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렇소, 내 아버지를 죽이겠지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당신이 누구 편인지 알아야겠어 난 국민의 편이여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관좌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통하는 게 있긴 하군